네, 남가주 지역에는 오늘 하루 종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차 개인다고 합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남가주 지역 겨울 폭풍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기온까지 50도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남가주 평균 강수량은 비교적 많은 양인 0.5인치에서 최고 1인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얼바인에는 한때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얼바인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홀리산불 인근 지역 주민들은 폭우를 피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LA시에는 오후에 접어들면서 빗줄기도 강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폭우까지 쏟아졌습니다. 발렌시아 지역의 놀이공원인 식스 플래그는 오늘 하루 휴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개이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LS SBS 이원정입니다.